야 이 개만 못한 도구새끼야! 죄송합니다. 절하고 당하고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저기요! 저기요! 어, 괜찮으세요? 역행성 기억상실증입니다. 이 일기장 동식 씨일 것 같은데 차에 떨어졌으셨나 보더라고요. 내가 사이코패스 살인차라니? 자살을 위정해 사람을 죽이며 쾌락을 느끼는 사이코패스. 사실 나는 은밀한 침해가 있어요. 이 다이어리는 말하고 있다. 내가 연쇄살인 말하고. 그런 identifies 바다다다. 아멘.